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아입니다. 구독자님,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. 추석 지난지가 벌써 일주일 지났어요. 추석 때 제가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린다고 하는데요. 딱 20분께 제가 여기 위에 명단 위에 공개해드릴게요. 그리고 제가 썸네일에도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이 명단 보시고 아 내가 당첨됐구나 드디어 하신 분들은 저한테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마시는 아메리카노와 생크림 케이크 모바일 쿠폰을 한 분씩 한 분씩 20분께 몇 분이요? 20몇 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. 정말 많은 분이 댓글 주시고 이벤트 주셨어요. 정말 보험왕의 인기가 이렇게 많은지는 저도 몰랐는데요.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. 자 그러면 당첨자 발표 제가 해드릴게요. 바람의 검사님, 제이케이님, 안전백주님, 화성김님, 지아언니투부, 김형태님, 온라인님, 김대영님, 이문희님, 민디라민님, 서운청님, 매직만락님, 김유민님, 샤고음임님, 그 다음에 한민우님, 광유천님, 이미나님, 김하나님, 인나청성누기님, 코발트블루, 딱 20명. 정말 가장 축하드려요.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얼른 연락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도 제가 좋은 아이디어로 그리고 좋은 영상으로 제가 찾아뵐 것을 약속드릴게요. 자 9월 달도 오늘 마감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주셔서 저 보호망도 마감 잘 지었고요. 10월 달에 좋은 상품 나오면 많이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